에어벌스 뿌리신거 그거를 1년전 2년전 이렇게 딱 봐보시잖아요 발전전형을 보여요 그렇겄어요. 몇 년씩 짠걸렸어요. 그니까. 대단히 어려우신데 몇 년씩은. 아 내가 옛날에 저렇게 뿌렸구나. 누가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.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. 그러면 한 번에 해주는게. 아 저것도 못하라고 해서. 내가 똑같은 말 한다는거잖아. 쉬운 일이 아니잖아. 똑같은 말 하는거 같아.